지난 2월 일어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사건의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습니다. 범행 당시의 고3 학생이었는데 해킹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월 18일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라온 파일.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 명의 신상과 성적이 담겨 있었습니다. 이 자료는 다른 곳으로도 유포됐고 2차 가공자료까지 등장했습니다. 경찰은 3개월여 만에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10대 A 씨를 검거해 구속했습니다. 범행 당시 고3이었던 A 씨는 현재 대학에 진학해 컴퓨터를 전공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.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성적 정보가 궁금해 서버에 침입했고 이후에는 해킹 실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탈취한 자료를 텔레그램 방 운영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.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200여 차례나 서버에 침입해 100여 건의 자료를 탈취한 걸로 조사됐습니다.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아이피를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. A 씨는 지난해 4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3 학생들의 성적도 탈취한 걸로 확인됐는데 다른 곳으로 유포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. 경찰은 A 씨가 마음대로 서버를 드나드는 동안 경기도교육청은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보안 강화 대책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. SBS 편광연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